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왕오르세입니다. 오늘은 기출 통무의고사 개강과 그리고 품절되었던 교재들의 재입고 현황과 그리고 달봉이 주인의 신모백점 받은 학습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통무의고사라고 하는 게 기존 기출 중에 가장 중요한 올해 수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 매우 밀접한 모의고사 3개 정도를 선정하여 1번에서 22번까지를 쭉 한 호흡으로 풀어주는 것을 보여주는 강의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출 100성, 기출 50성, 기출 152, 30을 모두 한 여러분들이 기출을 보러 갈 거기 때문에 수능장에서 여러분들이 할 그 호흡을 그대로 선생님과 함께 연습하는 마지막 기출 강의가 바로 이 기출 통무의고사고 마지막에 기출 통무의고사를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많은 수강생들이 이걸 함으로써 이것에 의해 성적의 피크를 찍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 수능장에서 기출 통무의에서 했던 접근 그대로 문제를 읽고 개념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더라 아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 마지막 기출 강의였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한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현장에서 진행을 하면서 현장에서 라이브로 추가로 7일 중에 하루 시간 잡아서 밤 10시 반에서 12시까지 라이브로 진행하는 것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개강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강의이고 선생님 커리를 따라오지 않던 수강생들도 수험생들도 마지막으로 이 기출 통무의 하나 들었는데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했다면 더더욱 반드시 이 강의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선생님 커리큘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업로드하는 강의가 될 테니 지금부터 잘 듣고 이날 현장 라이브처럼 열심히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여러분들의 모든 걸 끌어올려서 수능에서 100점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10월 15일 지난 월요일에 현장에서 라이브로 올해 6평 전문항 해설을 했습니다 1번에서 22번까지 공통문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1번에서 22번까지를 한 호흡으로 다다다다다 푸는 걸 보여주는데 조건을 읽으면서 그대로 선생님이 실전에서 문제를 푸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이 6평 전문항 분석만은 중간중간 좀 해석을 많이 했어요 이 강의들의 특징은 선택이 된 모의고사를 1번에서 22번까지 실전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지 어떻게 조건을 해석해서 개념을 적용시키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한다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이 좀 적은 강의야 이 문제들을 대부분 이렇게만 설명해도 풀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지막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선생님 문제를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태도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입혀서 수능장으로 들여보내기 하기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를 막 분석하고 쪼개고 이런 시간이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이것만 이것만 지난 월요일에 첫 모의고사로 선택을 했던 이유가 이번 6평은 꽤 어려웠고 6평 문항 하나하나를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 이슈가 있는 문항들이었고 특히 1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좌표 잡아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로그 함수의 고유성을 살짝 접목시켜서 풀 수도 있고 정말 이 문제에 좀 알아보긴 어렵지만 이 문제에 들어있는 출제 의도 대칭성이라는 소재로 출발을 해서 지수 함수의 고유성 그에 의해 연결이 되는 로그 함수의 고유성 우리가 배웠던 개념 에센스의 그 무시무시한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꽤 어려웠던 알고 보면 또 별거 아닌 그 개념들을 연결해서 얼마나 계산이 심플해지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지까지 분석하며 보여줬기 때문에 14분도 마찬가지 N의 개수를 셀 수도 있지만 6평 이후 선생님이 많은 천우신조와 기타 등등 문제들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내고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하는지를 연습을 시켰고 마지막으로 6평 기출 통모의 해설 안에서 이 가장 이상적인 풀이들로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상적인 풀이에 대한 분석들 설명들을 추가하느라 이게 올해 거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에센스나 기출에서 분석하지 않은 올해의 기출이니까 너무 따끈따끈한 기출이잖아 그래서 분석을 좀 가미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그 외의 것들은 정말 문제 푸는 호흡을 배울 수 있을 거야 그 문제를 풀어내는 호흡이나 태도를 그대로 여러분들의 옷으로 입고 수능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근데 꼭 꼭 이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럼 저는 6평 해설 강의 선생님이 전문학을 해놨고 그 전문학 해설 강의를 다 들었다 할지라도 들어야 돼 이 월요일이 지난 월요일이 화요일 10월 학평 전날이었어요 밤 10시 반에 라이브를 시작해서 12시 40분까지 했어 거의 2시간 꽉 채워서 라이브로 이 22문항을 분석했는데 정말 6평을 탈탈 털었다 서로 댓글로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 중에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유명해진 달봉이 주인도 있었어요 선생님 조교를 하다가 다시 재수를 시작한 반수로 시작한 달봉이 주인도 학평 10월 학평을 앞두고 물론 고3은 아니지만 달봉이 주인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 시험지를 혼자 봤죠 그런데 100점을 받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달봉이 주인이 100점 받게 된 학습법까지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정말 성적이 이미 잘 나오는 사람이든 또는 이 기출 통로의 해설을 통해서 기출을 완전히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N제나 실모를 복습해야지 공부해야지 하는 그 어떤 등급대든 상관없이 같이 라이브 강의를 들었는데 모두 하나같이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는 유평을 탈탈 털었다 이 강의를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분명히 선생님이 현장 수강생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유평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한 잔소리들을 이미 다 들은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통해서 이거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이야기를 또 마지막에 하고 우린 유평을 탈탈 털었어 진짜 이제 무서운 게 없어 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행복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과도 꼭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 강의를 쭉 쫓아온 분들 정말 정말 저는 유평 진짜 탈탈 털었는데 아니에요 저는 아직 덜 털어졌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꼭 유평에 대해서 완성을 시키시기를 바라고 정말 겁이 없어질 거예요 아 진짜 모르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댓글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강의를 이 땅의 모든 수험생이 들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든가 동시에 아무도 안 들었으면 좋겠다 나 혼자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양가 감정을 선생님 수강생들이 항상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선생님 정말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구나 이거 진짜 모든 수험생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가 동시에 아무도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해하는 심정이에요 그냥 선생님과 인연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선생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로 유평을 마무리하시고 와 12번을 저렇게 풀 수도 있어 음 14번을 이렇게 해결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 15번 선생님이 캐스트로 올려줘서 이미 많은 잔소리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15번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아마 한 문화 문화 사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부터도 푸는 걸 보고 댓글에 어 저렇게 푸는 거였구나 그냥 막 생각 없이 들이대고 풀었는데 아 이렇게 하면 정확히 조건의 순서대로 풀 수 있구나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말이 길죠 왜냐하면 정말로 그 수업을 하는 동안에 사실 장염이 걸린 상태에서 그 라이브를 켜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 배가 아프면 어떡하지 배가 아프면 어떡하지 지금 라이브로 이걸 듣고 있는데 친구들 시간을 뺏으면 안 되는데 중간에 멈추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머리가 멍한 상태로 시작을 했으나 뒤로 갈수록 점점점 몸이 말짱이 나아졌어요 그 강의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 그런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강의 내용에서 선생님이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올해 수능의 트렌드에 교육청 모의고사가 분명 반영이 될 겁니다 올해 수능에 여러 가지 작년부터 있는 이슈를 다시 선생님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이슈들을 싹 정리를 해보면 올해의 고3들이 본 3월 학평 4월 학평이 아니라 5평이죠 5평, 7평, 10평 이렇게 4개의 모의고사가 분명 수능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청 모의고사를 다시 풀어봐야 되나요? 고3들은 학교에서 봤어 N수생들은 교육청 모의고사까지는 아마 챙기지 못했을 거야 근데 선생님 수강생들은 N수생들한테 너 교육청 모의고사도 봐 그래서 오늘 달보이 주인도 보고 선생님 100점 받았어요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이 교육청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고3들 입장에서는 풀었다 할지라도 내가 잘 분석을 한 건지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어떤 문제가 수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혼자 분석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N수생들은 그 많은 모의고사 다시 다 풀어봐야 되나요? 마치 EBS를 풀어봐야 되나요? 라는 고민처럼 그럼 저희도 그거 풀어야 되나요? 라는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교육청 모의고사는 수능만큼의 문제의 결이 나오지 않는 건 사실이었어 근데 올해 교육청 모의고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올해 3, 5, 7, 10 이제 10편까지 봤으니까 이 4개의 모의고사에서 수능으로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좋은 문제들을 뽑아서 30문항 한 회로 만들어서 이건 라이브가 아니라 선생님이 혼자 스튜디오로 촬영을 해서 10월 23일 날 오픈을 할 거예요 매주 월요일 날 10월 13일 촬영한 14일 촬영한 것이 이미 오픈되었고 10월 21일 촬영할 월요일을 촬영할 2024학년도 바로 전년도 수능 당연히 이 수능의 트렌드가 시작된 작년 9평 이후 첫 수능이니까 이걸 통해서 전문항 분석 기출 통보의 회사를 할 텐데 이게 21일 촬영되고 22일 바로 오픈이 될 거고 그리고 22일 선생님이 스튜디오 들어와서 이 한 회 지금부터 발빠르게 이 문제들을 구성해서 한 회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이것을 들어와서 촬영을 할 거예요 모의고사가 구성이 되는 대로 PDF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올려드린 PDF 파일을 아마 이번 주말 정도쯤 모의고사가 완성되지 않을까 작업을 하자라는 기획은 끝났고 그리고 문제 하나하나 놓고 편집하는 과정이 마지막으로 10월 학평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 30문항으로 한 회 구성이 된 PDF 파일을 줄 테니까 그걸 풀어보시고 그리고 2월 23일에 오픈될 강의를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28일 날 촬영이 되는 2023학년도 수능 이게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들의 약간의 그 결이 2년에 한 번씩 좀 유사해요 약간 그래서 202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수능이 가장 중요하냐 딱 하나만 말해봐라고 한다면 바로 직전 수능 이건 트렌드가 바뀐 수능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전년도 수능 이건 2년 차이나는 딱 하나로 말할 수는 없고 두 개를 이렇게 기출 통보의 해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10월 23일 날 오픈이 될 교육청 모의고사로 10월 학평보다 사실은 더 좋겠죠 좋은 문항들만 뽑아서 선별해서 그것을 수능적 관점으로 선생님이 해설을 해줄 테니까 기대하시고 이걸 꼭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입고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면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는 재입고가 이미 완료된 상태고 수원 수트 스팟 그리고 천우신조 구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도 재입고가 완료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뻐하는 굿즈가 들어가 있는 천우신조 모의고사 시즌2가 재입고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세컨 찬스 텐데이즈 개념 완성 미적분도 재입고 완료됐고요 그리고 개념 에센스 수원 수트 지금이라도 개념 에센스를 하고자 한다면 해야 되라고 우리는 QA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개념 에센스가 진정 여러분들의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다 그 시기가 언제이든 해야 되라는 생각으로 개념 에센스 개념 교재도 재입고를 앞두고 있어요 출판사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아마 10월 21일 정도 더 최대한 빠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들어갈 수도 있지만 2월 10월 21일이면 충분히 재입고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또 연락이 온 것이 미적분 컨택트가 지금 품절 임박이다라고 왔는데 미적분 컨택트는 더 이상 입고하지 않겠습니다 그것까지 다시 또 출판을 하기에는 이미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컨택트는 여기까지 이제 품절된다 해도 재입고가 없음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달봉이 주인 달봉이 주인한테서 지금 카톡이 왔네요 다시 잠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하는데 캐스트를 찍는 중에 통화를 하는 그런 재미있는 장면을 한번 연출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 치고 어쨌든 달봉이 주인 선생님이 캐스트 마무리하고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달봉이 주인이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제목은 신모, 시평, 백점, 달봉이, 주인, 학습법 달봉이 주인은 선생님과 인연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고3 때도 선생님과 1년간 풀커리 공부를 했었고 함께 했고 그리고 지금 반수 조교를 하다가 반수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공부를 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되게 수강생이지만 많이 따르고 선생님 끝나고 나면 학습에 대한 질문이든 쓸데없는 이야기든 일주일에 하나씩 꼭 하고 본인도 퇴근하듯이 그렇게 집에 갔던 달봉이 주인이 이 전 바로 직전 캐스트에 컨텐츠 팀장과 함께 실물을 보다가 어떤 한 문제에서 막히면 그러면 멘탈이 조금 무너진다 내가 여기서 이 문제를 못 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고 그래서 컨텐츠 팀장에게 선생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선생님한테 물었던 걸 선생님이 질문을 토스해서 우리 컨텐츠 팀장이 저는 수능날 11, 12, 13 막혔어요 이 얘기가 이제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때 주변에 여러 수강생이 있었고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 사실 달봉이 주인이었어요 지난 주말 강의가 끝난 뒤에 근데 이 달봉이 주인이 반수를 시작하면서 무엇부터 해서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선생님이 수강생이었던 친구들의 대부분의 태도고 대부분의 학습법이긴 해요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던 수능 전과목 만점자도 반수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선생님 개념 에센스 저 들을게요 저 아이디 하나만 주세요 라고 시작을 했고 달봉이 주인 저 선생님 저 반수 시작해요 그래 그럼 개념 에센스부터 네 개념 에센스부터 할게요 라고 해서 반수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개념 에센스 세 과목 수 1 수 2 그리고 미적분 는 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수를 반수를 한번 해본다고 해서 처음 달봉이 주인한테 선생님이 조금 너 다들 이번에 반수 한번 해야지 라고 하니까 너도 별 생각 없이 반수 한번 나도 해볼까 안하면 나만 억울해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하는 거면 하지마 라고 이야기를 했던 친구예요 가볍게 시작하려면 하지마 너는 지금도 괜찮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달봉이 주인한테 그러면 선생님 저 에센스부터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고 해서 그러면 에센스 다 듣고 그리고 다시 얘기해 그때 다시 에센스 먼저 다 듣고 그리고 저 무엇으로 공부하면 될까요 반수하는 게 어떨까요도 다시 이야기해 라고 하고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 달봉이 주인이 이 세 과목에 대한 에센스를 2주 지 3주 만에 정말 몰입해서 한 일주일에 한 과목씩 한 것 같더라고요 수강을 하는 방법은 본인이 고3 때와 다르지 않게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였거든요 언제나 항상 그래서 열심히 들었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들었다고 하길래 그럼 기출 100선 기출 50선 순서대로 해 라고 해서 기출 100선 50선을 들었어요 반수를 시작하니까 선생님이 시즌 1,2에 진행된 모든 강의를 빠르게 쫓아와야 되죠 그래서 완전 집중해서 기출 100선 50선을 들었어요 아 쌤 저 이제 좀 알겠어요 감각이 살아나요 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컨택트를 들었어요 기출 100선 50선까지 한 개념과 기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법을 새로운 엔제에 적용시키는 연습으로 엔제를 시작한 거죠 정말 시즌 1,2,3의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들을 압축해서 반수로 시작을 하고 그걸 그대로 빠르게 이행을 한 거지 그리고 컨택트를 하고 준 스팟과 그리고 수원 투 스팟을 했어요 그리고 3평 대비 천우신조 6평 대비 천우신조 그리고 지금까지 쭉 그래서 그럼 뭐를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했으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 압축해서 시즌 1,2,3에 있었던 모든 걸 이 반수 안에 그대로 눌러서 집중적으로 열심히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 주부터 와서 이제 더 할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 쌤 이제 더 할 게 없어요 유경쌤한테도 쌤 이제 할 게 없는데 저 뭐하죠? 유경쌤이 야 까불지 말고 에센스 다시 해 이렇게 해서 화를 냈던 까불지 말고 에센스부터 다시 해 그랬어요 근데 이 준영이 헝 이게 달보이 주인이 달보이 주인이 네 근데 우린 뭐 어차피 또 수강생들이 또 워낙 가깝고 하니까 결국은 이름이 다 나와 그래서 방금 건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편집을 하세요 근데 어쨌든 달보이 주인에게 유경쌤이 에센스부터 다시 해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에센스부터 이게 이제 뭐 할까요? 할 게 없어요? 라는 말을 하면서부터 이 달보이 주인이 조금씩 불안해했어요 어 쌤 문제 풀다가 막히면 조금 멘탈이 흔들려요 제가 문제 푸는 폼이 조금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최근에 많은 문제를 풀면서 생기는 증상이었지 그러니까 유경쌤이 너 지금 에센스 복습했어 안 했어? 한 번 더 회독했어요 듣고 한 번 더 했어 한 번인가 두 번 했다 하더라고 근데 또 해 야 우리가 다 몇 번 했어 너 또 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다시 할게요 해서 다시 에센스부터 복습으로 회독을 계속 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달보이 주인이 돌아가기 전에 이제 이 달보이 주인은 평균 한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주 잘하는 친구인데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에요 잘하게 됐죠 그지? 달보이 주인아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그런데 이때 이 친구랑 했던 컨텐츠 팀장과 했던 모의고사에 대한 실전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보면 선생님이 요정 캐스트에서 실무를 풀다가 막히는 순간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막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잘 안 풀려? 감정적 동요가 생겼어? 멘탈이 깨질 것 같아? 그럼 빨리 16번으로 가 컨텐츠 팀장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 달보이 주인과 함께 했던 얘기라는 거죠 빨리 16번으로 가서 내 머리가 어려웠던 문제들을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줘 나는 기본적인 3점짜리 2점짜리 풀면서 다시 많은 상황을 회복할 거야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전략을 잘해서 수능날 결국 100점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주제에 이어서 실무를 보면서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 그때 있었던 대화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캐스트에서 일단 하나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 해줄게 라고 했었던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이 달보이 주인이 이제 선생님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통을 몇 분 안에 풀어야 되고 미적을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100점을 받는 100점을 받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의 기준은 뭐냐면 100점을 받는 거예요 100점을 받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60분에서 70분 안에 한 바퀴 그러니까 한 문제를 모두 한 번씩은 풀어야 돼 아주 어려운 일이지 물론 이건 100점이 목표야 가장 이상적인 기준을 먼저 말해보고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타협을 해보자고요 지금의 내 상황에 맞게끔 결국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는 70분 정도에 한 번 다 풀리면 100점이 나온다 그럼 그 70분을 공통과 선택과목으로 쪼개봤을 때 40분 플러스 30분 정도 지금 우리 수강생들 중에 100점을 받았던 친구들 대부분은 시간 관리를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했어요 수능에 매우 가까워질 때는 40분에서 30분 그래서 공통 22번까지를 40분 그리고 미적을 푸는 시간을 약 30분 미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남은 30분 동안은 검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검수를 할 때는 그냥 다시 풀었어요 다시 검수할 때는 푸는 속도가 훨씬 빠르겠지 다시 풀었어 그래서 검수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한 번 풀려면 60분 안에 끝나야 돼 그래서 시간의 비율이 60분 안에 끝나려면 약 35분 25분 이 정도 끊어져야 돼요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 그러니까 100점을 받으려면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달봉이 주인한테 기존에 우리 100점 받은 수강생들 대부분 이렇게 했어 물론 자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유경쌤 유경쌤 같은 경우는 그때 나형 선택자였어요 유경쌤은 수능 한 바퀴 다 돌리는데 한 50분 정도 풀었어요 그럼 미적 선택자들은 더 오래 걸리겠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어 미적분을 공부함으로써 수원수투 연계된 미적을 공부함으로써 수원수투를 푸는 속도가 조금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공부했던 내용을 생각하면 미적 선택자든 확통 선택자든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확통 선택자들 같은 경우는 50분 20분 또는 45분 25분 이 정도 비율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30분 동안 검수를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이때 검수할 때 주의점은 뭐냐면 내가 한번 잘못 계산한 건 다시 안 보여요 그것도 그날의 중요한 주제였어 계산을 한번 잘못했다 그건 눈으로 검수하면 잘 안 보여 그래서 검수할 때도 다시 풀었어 100점 받은 친구들은 다 다시 풀었어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야 그런데 내가 한 바퀴를 다 돌리는데 아직 70분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우리 모두가 아직 100점을 받을 실력이 다 된 건 아니니까 수능날은 100점 받으세요 100점 받아야 돼 선생님이 가장 이 커리큘럼과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면서 언제나 목표로 하는 건 사실 100점인데 100점 근처 친구들만 들을 수 있는 강의를 하느냐 그건 아니야 잘 기본부터 따라와서 끌고 가서 100점으로 터트리는 강의를 한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의 강점은 뭐냐 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가장 깊이 있게 가르쳐서 그 하나의 관점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풀게 하는 힘 그래서 스스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뚫어낼 수 있게 하는 힘을 만드는 강의 그게 강점인데 그걸 피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성적을 가장 잘 내는 강사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수강생들 이야기를 선생님은 정말 많이 하고 많은 조교들 이야기를 하는데 찐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 정말 성적이 많이 바뀌는 친구들 우리 수강생들이 정말 많아 성적 잘 나온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성적이 정말 잘 나와 진짜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의 특이성 중 하나가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던 학원에서의 실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 다른 강사분들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한번 이렇게 어머님들이 오빠가 다니던 학원이야 누나가 다니던 학원이야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동생은 이제 다른 분 한번 듣게 해볼까요 라는 문의를 참 많이 하는데 선생님은 이 누나가 다녔으면 동생도 누나가 다녔으니까 왔어요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출석률이 매우 높고 아무도 이 수업에 빠지지를 않는다는 거 그래서 상원학교 시험이 있든 연대 수리논술이 있든 보통 다른 수업은 그럴 때 강의실이 많이 비는 편인데 선생님 교실은 비지를 않는다 그리고 종강 때도 수업이 대부분 빨리 끝나고 학생들도 좀 많이 안 오고 그러는데 종강까지도 늦게 끝나고 교실이 꽉 차 있는 것은 선생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 진짜 성적으로 끌어내놓는 친구들이 많이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백전받은 친구들 얘기를 참 많이 하고 그리고 반에 반 이상이 1등급이 되었다라는 얘기도 정규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봐 조금 걱정은 되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는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의지로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가장 자신 있는 게 결국은 성적을 내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게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딱 앞에다 갖다 놓는 것 그걸 우리 수강생들이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진짜 성적을 내는 사람 나도 한번 그분 따라가 보자 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달봉이 주인이랑 했던 이야기들 중에 달봉이 주인이 이제 선생님 저는 근데 40분에서 한 50분까지 걸려요 물론 천우신조는 더 걸린대요 천우신조 기준이 아니야 천우신조는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온갖 정성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모의고사가 아니라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만들어놨어 정말로 모래주머니라기보다는 모래푸대를 달고 가는 느낌으로 풀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근데 이것까지도 다 풀어보고 강의를 한 문제도 빠짐없이 1번부터 30번까지 모두 들어보고 그 모든 걸 체화하면 다른 모든 문제가 쉬워 보일 거야 지금 천우신조도 이렇게 보면 진짜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끝까지 풀어보고 해설강의 다 들어보고 수강평이나 선생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정성 가득한 문제들 한 번 보고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문제들 수능 때까지 여러 번 풀어보고 체화시켜서 완성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풀 수는 없는 문제들이지만 여러분의 실력을 올려놓는 건 분명할 거다 그래서 꼭 제대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제대로 한 번 마음먹고 수능까지 해봤으면 좋겠는 그런 컨텐츠들이라 이렇게 준영이가 했던 걸 그대로 한 번 적어봤고 이 준영이도 지금 한 지금 이름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뭐 달봉이 주인 니콜 준영이라는 성 하나는 안 밝혔으니까 성은 모르니까요 네 전화해야 되겠네 너의 실명이 좀 나갔다 삐처리 안 했다 이렇게 세상에 준영이가 하나겠어요 수없이 많은 준영이가 있겠죠 그 많은 준영이님들 네 천우신조는 이렇게 못하지만 이렇게 그 천우신조가 아닌 모의고사들은 40분에서 50분 이렇게 풀린대요 그리고 한 30분에서 40분 이렇게 풀리고 그래서 두 번 이렇게 천천히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아마 오늘 10편 같은 경우는 요런 시간대로 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수능 날에는 이런 40분 30분 이런 기적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다 라는 거 물론 이 시간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오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지 쉽게 나오면 더 짧게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 100점을 받는 친구들의 기준이다 이걸 기준으로 이런 비율로 여러분들은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줘도 되고 또 이보다 더 월등하신 분들은 시간을 더 줄이셔도 되고 이게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달봉이 주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명으로 마무리를 해버린 네 게스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평 보느라 고생하셨고 좀 심적으로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수능 성적 아니잖아요 그치? 아니잖아 아닌 거야 우리는 수능을 향해 가는 거야 확 버리세요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 마저도 좋은 문항 뽑아서 분석해 줄 테니까 기다리시고 됐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작해볼까요 잠시 후 다시 슬쩍 고생하셨습니다